네 반갑습니다. 김일승입니다.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순서 파고다 의학원에서 첫 번째, 역사적인 첫 번째 강의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. 똑같습니다. 지난 학원이든 이 학원이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변함없는 보다 알차고 보다 열정 넘치는 강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엔테이션 강의 여러 날 듣고 있다? 그러면 초심을 놓지 마시고 소심을 잃지 마시고 쭉 잘 들어보시고 이번 달이 처음이다. 그렇다면 이 수업, 첫 번째 수업의 강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것이다. 여러분이 앞으로 리스닝 수업, 리스닝 공부 내지는 발언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길을, 쇼컷이라고 하죠.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1강 강의 2014년 12월 유종이비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첫 번째 강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